화면 속 차돌을 따라 주행 중인 차량,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는데요. 그 순간 차량은 정지선에 멈추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받고 뒤이어 쾅! 뒤에서 따라오던 버스가 블랙박스 차량에 후미를 들이받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색불 버스 후미 추돌,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는데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글쓴이 A씨는 황색불을 정지했다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에게 후미 추돌을 당했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A씨는 서행하긴 했지만 초록불의 급정고도 아니었고 속도를 줄이던 중 황색불이 들어와 바로 멈춘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A씨의 정차를 인지하지 못한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게 된 건데요. 사고 이후 A씨의 보험사는 물론이고 버스 측도 후방 차량의 과실이 높다는 점을 인정해 100대 0이 나올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차량에 타있던 아이들과 A씨는 한의원을 방문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버스 측이 돌연 태도를 바꿔 80대 20을 주장했다는데요. A씨는 심지어 입원한 적도 없는데 보험사에는 입원 기록이 돼 있어 버스 측이 갑자기 과실을 주장한 것 같다며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스 측은 승객이 4명이나 병원에 가 일이 커질 것 같다며 A씨에게 100대 0 과실하되 T로는 각자 하자고 제안해 합의를 본 상태라는데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황색 신호가 켜져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이른바 딜레마존이라고 하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가 바뀌면 일단 차를 멈춰야 한다는데요. 다만 갑자기 멈추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